27만 24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진에어입니다. 진에어, 은, 는 항공항공운송산업에 속한 회사이며 현재 항공기를 이용한 운송서비스를 주요 상품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중 2023년 3월 말 기준 동산은 리스 계약을 통하여 보잉 737-80019대, 보잉 737-9002대, 보잉 737-81대, 보잉 777-2004대, 총 26대를 보유 동산은 예약, 발권 등의 기능을 통해 생산과 판매가 일어나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잔존하지 않은 기업 개요 대시 2008년 항공운송업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항공의 저비용 항공사임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신규 노선 허가 및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등의 제재를 해제함 대시 2014년 lcc 최초 390세 석규모의 b777-2002아어 도입으로 장거리 노선에 투입하며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노선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대한항공의 항공인프라 활용으로 중대형 항공기 보유에 따른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공동운항 및 연계 수송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재무 대시 항공화물 물동량 감소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및 출입국 규제 완화로 국내선 및 국제선 여객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외화 관련 영업의 수직 개선 등으로 법인세 수익 감소에도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해외여행 증가로 국내선 수요 둔화가 예상되나 중국 노선 재개와 해외 노선 확대 등으로 국제선 여객 수요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9월 7일 10시 54분 기준 장중 지네어의 시가 총액은 6629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지네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284위입니다. 지네어의 상장 주식 수는 5220만 주입니다. 지네어의 액면가는 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지네어의 퍼은 8.18배이고 추정 퍼은 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7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7.3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94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1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7.7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53원이고 추정 EPS는 2,797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82배, 3,32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00점에 3.83이며 목표 주가는 1만 9,83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847억원, 마이너스 1,852억원, 마이너스 67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904억원, 마이너스 1,336억원, 마이너스 494억원입니다. 진에어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07번지 87%이고 유보율은 10.97%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2.28이며 전일 대비해서 21.06-0.8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8.13이며 전일 대비해서 9.82-1.0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에어의 2023년 9월 7일 10시 5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2,7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710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94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